자 이 그림은 비 속의 황금꽃 이에요. 그래서 이 황금 바탕에 비가 막 오는 검은색으로 막 뿌려서 아픔을 표현했어. 비를 맞는 아픈 꽃이야. 고귀하지만 아파. 고귀함이 클수록 아픔도 크죠. 고귀한데 아픔을 표현했고 이렇게 황금색 수를 넣어서 더 이렇게 좀 럭셔리하고 아름다움을 표현해 봤어요. 비 맞는 황금꽃입니다. 아픔과 고귀함을 한번 느껴보세요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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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